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빨대 떼서 버릴 때 꿀팁을 알려드릴건데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빨대를 이렇게 있는데요 빨대를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둘러주면 이렇게 빨대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팁이죠 바로 꽂혀서 먹으면 되요 하지만 먹고나서 바로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빨대를 떼가지고 까서 먹게 되면은 쓰레기가 두개가 나오죠 꿀팁입니다 쓰레기가 두개잖아요 얘는 하나로 되어있고 얘는 두개로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개 쓰레기로 버리시면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데 비닐도 늘기 때문에 별로가 되죠 음료수도 맛있게 먹고 쓰레기도 한번에 버리고 생활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비티비 였구요 구독과 시청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